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이지 52페이지 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잘하는 방법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2페이지의 일주문을 보시면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라고 해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징을 뜯었는데 일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 하나의 마음 또 바꿔서 말하면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로 들어간다. 우리가 사바세계를 차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토세계를 피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로 가는 그러한 문이 일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바세계와 정토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피차가 일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떤 몸뚱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어떤 부처님의 세계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힘든 세계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에서부터 사찰이 시작이 되는데 일주문에는 주로 이제 그 사찰의 현판을 현판이 거기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문을 통과하면 천황문이라고 사천황문이 나오는데 사천황문은 우리의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마우신 분이다.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다시피 동서남북의 사방을 지켜주시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쪽은 지국천황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비파를 키타 같은 거 있죠 비파를 들고 계신 분이 동쪽을 관장하신 그러한 지국천황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은 증장천황이라고 해서 이 보배 칼을 들고 계신 분이 바로 이제 남쪽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은 광목천황이라고 해서 용과 여의주를 들고 계시는 분이 광목천황입니다. 그 다음 북쪽은 다문천황인데 탑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동남 서북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떤 순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극단적인 양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을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동남 서북 동남 서북으로 기억을 하시면 부처님의 사문 육안에서도 보면 생로병사를 동남 서북으로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병든 사람을 보시고 남쪽에서 죽는 사람을 동쪽에서 늙은 사람을 보고 남쪽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 또 서쪽에서 죽는 사람을 보고 북쪽에 가서 해탈할 수 있는 생사의 해탈법이 어디가 있을까 거기에서 사문을 만나서 출가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 서북 이렇게 기억한 것보다도 동서남북보다는 동남 서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사천왕은 또 사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들고 있는 지물에 약간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스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 어떤 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의 들고 있는 지물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문이라고 나오죠. 불의문 불의문의 말은 불이란 말은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생사가 둘이 아니요 또 대소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하나의 경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문을 통과를 하시면 이제 뭐 대웅전도 나오고 또 요사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사체는 전각을 죄의한 그러니까 전과 각을 죄의한 이제 사찰의 모든 시설물을 요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사체 흔히 요사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큰 방이라든지 선방이라든지 또 뭐 강당, 사무실 또 부엌을 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후원이란 창고라든지 뭐 수각 또 우리가 화장실을 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우소라고 해우소 풀, 해자, 근심, 무 근심을 푸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쓰고 있는 모든 어떤 정각뿐만이 아니라 요사에서도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우소라는 것은 화장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어떤 번뇌망상을 배출하는 그러한 곳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혜의 칼을 찾아서 무명의 풀을 뱀다는 뜻으로 뭐 심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있고 또 말없이 명상한다는 어떤 정목당 이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올바른 행과 참선하는 그런 장소를 떠드는 해외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수선당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뭐라고 그래요? 요사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큰 스님 처소를 염화실이라든지 또 반야실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향적전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 뭐 노전스님들이 계시는 그러한 곳을 향적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양간을 이 향나무를 떼서 공양을 짓는다는 그런 고사에 따라가지고 향적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절에 가본 탑이라든지 석등들도 있죠. 탑은 수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 탑 속에는 사리를 모셔놓습니다. 또 경전이라든지 또 우리 부도에도 사리를 모셔놓습니다만 부도하고 탑이 조금 모양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탑 위에는 뭐가 모셔졌을까 이게 또 궁금한데 사리라든지 또 경전을 모셔놓는다 탑의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 굳이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당 아래 구조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당 안 구조를 보시면 상단이 있고 먼 단이 있어요? 상단 그 다음에 중단이 있고 하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중단 상단 상단 중단 하단 모든 공약물을 올릴 때나 또 내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물을 올릴 때는 모든 공약물은 어간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뒤로 돌아가지 말고 부처님의 공약물은 어간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또 뭐 공약물 외에 스님들 통과하는 그런 어간을 일반 신도들은 가능하나 안 다니지 마시고 이 가운데로 그래서 비워놨지 않습니까? 어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상단 중단 하단 그러는데 공약물을 올릴 때는 상단 그 다음에 중단 하단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초를 켤 때도 중단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그 다음에 초를 끌 때는 하단 중단 상단 이렇게 끄는 거예요. 또 공약물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올리고 또 다겟물을 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그래서 상단에서 중단으로 중단에서 하단으로 하는 음식물이 태공이 될 수가 있지만 밑에서 위로는 올라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을 우리가 영단이라고도 주로 얘기는 합니다만 제사 지내는 음식은 스님들한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먹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왜냐하면 영가님들이 스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음식은 스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이 제사 지내기 전에 미리 스님들 음식을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게 뒀다가 스님을 드려야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드리는 것은 원칙은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제사 지낼 때 우리가 고두래를 하지를 않습니다. 고두래 알죠? 접종래라든지 고두래를 하지를 불교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지 우리 불교의 신앙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수보는 것인데 불법승 불법승 산보에게만 접종래라든지 또 고두래를 하는 것이지 영단에는 그냥 일반 절하듯이 절을 하면 되고 또 두 번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과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수 화풍 지수 화풍으로 구성이 돼 있죠 지수 화풍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수 화풍 그래 지수를 백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화풍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수 지수는 백이요 어머니의 기운인 지수요 그 다음에 화풍은 아버지의 기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을 할 때 혼백에 혼백에게 두 번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절을 세 번을 하는 것은 영가님들께서 우리 불법성 삼복계 귀에 혼라는 뜻으로 세 번을 하는데 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스님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스님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영가를 대신해서 이 법사께 예를 올리는 것이지 그 영가님이 나이를 이 법사님이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가님을 대신해서 절을 해주는 거고 또 우리 영단에다가 절을 하는 목적은 영가님께 귀히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우상승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영가님을 영가님을 삼복게 귀히 하라는 뜻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그 영가에게 뭐 사진에게 귀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모른 어떤 집단에서는 더러 우상승배가 아니냐 불교의 어떤 제사 지내는 거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불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도 역시 그 우상승배가 아닙니다 우리 불상하고 부처님은 구별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은 부처님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고마워서 예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호도 소중을 여겨야 되기 때문에 불상에다가 우리가 예를 올리는 것이지 그 부처님의 거룩한의 그 인격에 예배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지수화풍을 사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대 스님들이 추건을 할 때 사백사병 영의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 지성분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질병이 백한가지 그 다음에 수병으로 생기는 것이 백한가지 또 화병으로 생기는 것이 백한가지 풍병으로 생기는 것이 백한가지 그래서 이 백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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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한가지에서 사백사병의 병이 있는데 그 사백사병을 영이 소멸했으면 좋겠다고 스님들이 추건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성분이라는 것은 땅성분은 견고해지는 성분이 있어요 또 수성분은 적시는 성분이 있고 풍성분은 화성분은 어찌해 따뜻한 성분이 있고 풍성분은 성장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김을 매주고 또 이런 것은 풀이 있어서 매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넣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에서 분기별로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바람이 좀 들어가야 성장을 한답니다 애들이 여행을 떠나면 여행 갔다 오면 성장을 하듯이 그래서 사람이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줘야지만이 좀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자업자득이다 결국은 우리 불교의 불자들은 내가 창조주라고 말이죠 결국은 모든 걸 고락을 내가 만들어내고 또 크고 적고를 내가 만들어내고 선악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어떤 술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선의의 악이에요 선악을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같은 술을 먹더라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술을 먹더라도 정말로 그 지저분한 사람 있잖아요 왜 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그 말이죠 술을 많이 먹고도 집에 와가지고 선물을 착착 용돈을 주면 그 사람은 술이 좋은 술이지만 술을 취해가지고 집에서 맨날 때리고 그러면은 그게 나쁜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음수하면 사음수하면 뱀이 물을 먹으면 성독하고 독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고 우음수하면 소가 물을 마시면 뭘 만들어요? 우유를 만든다 그 말 소젓을 만들어 같은 물을 먹더라 그들에도 나타나는 것이 틀리다 그걸 이제 보파경의 약초유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유차별이라고 얘기해요 각유차별 각각 차별이 있다 무엇이 있어요?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나무도 보면은 뿌리가 헐질이 있고 가지가 헐질이 있고 또 잎이 헐질이 있고 꽃이 헐질이 있고 열매가 흐르는 일이 있지 뿌리가 좋냐 나무가 좋냐 가지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주관할 때 각각 등 모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각각 전부 틀리다니까 나타나는 것이 땅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다 틀리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봄에 피는 꽃이 훌륭하는 거예요 여름에 피는 꽃이 훌륭하는 거예요 어떤 꽃이 훌륭해요 어떤 꽃이 훌륭하냐니까요 스님이 이렇게 욱박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꽃이 훌륭해요 다 훌륭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꽃은 꽃은 꽃대로 훌륭하고 또 나무는 나무대로 훌륭하고 다 쓰임새가 틀리기 때문에 다 훌륭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들을 키울 때도 본인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살 뭐라고 그래요 보살 그걸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잘 알아도 되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얘들을 클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지 엄마가 이리커라 저기 여리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찰에도 하는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은 대웅전대로 또 공양가는 공양간대로 또 해우선은 해우서로 헐 일이 다 있듯이 우리 다 헐 일이 틀려요 우리 국민교육원장에서 나오잖아요 저마다 소지를 개발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 그 말이 그러니까 나무도 이렇게 크는 나무도 있고 저렇게 크는 나무도 있지 전부 이렇게 반드시 큰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두고 봐야지 아는 것 아닐까요 두고 봐야지 어찌 아는 거예요 두고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그냥 잘 갈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 우리 절에가 수능에는 상당히 가피가 있는 절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애가 제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물어보면 스님보다 점치라고 그러면 스님이 다시 물은다 했잖아요 애가 제수를 한다 그럽디까 안 한다 그럽디까 뭐 한다 그러더라 뭐 해라 제수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는데 시키지 말아라 제수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반드시 점수가 늘어난다니까요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불교를 하는 목적은 팔자를 바꾸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팔자를 바꿔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안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알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까 모든 것은 내 업이다 그 말이죠 그게 가장 긍정적인 말이다 요즘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긍정적인 말이야 모든 것은 내 탓이다 그 말이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잘못인 것 같다 정말로 남편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 같다 정말로 잘나간 여자 만났으면 그렇게 안 살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먹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어 도단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단절돼야지만 진짜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이죠 행복이라는 것도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은 참말도 언어의 글이 해석을 불과하는 거다 그 말이죠 참말은 그러니까 진언을 하면 극락이요 망언을 하면 지옥인데 참말은 해석을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이라도 열심히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논의 연불언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안 하면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도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연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공약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초를 켤 때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향을 꽂을 때도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또 초를 끌 때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기구가 이제 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절에 가면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걸로 눌러서 끄면 돼요 이게 이게 초를 끄는 것이니까 불지 말고 어디 사찰이든 가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꾹 이렇게 눌러서 끄면 돼요 이게 초 끄는 거고 그리고 또 공약물을 올릴 때 이게 이제 마지 공약인 그릇입니다만 마지를 올릴 때 여기에 이제 쌀을 또 내지는 공약을 담아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만 항상 본인 입보다도 위에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왼 손을 잡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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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손으로 올라가야 돼요? 부처님께 올리는 이 공약물이 부처님보다도 내가 먼저 냄새를 맡지 않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보다도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공약물을 이렇게 가지고 갈 때는 인사를 안 해도 됩니다 절에서 인사 안 할 때가 딱 그 시간이 있어요 공약물 가지고 갈 때나 새벽 기도, 새벽 예부를 하기 전에는 인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 먼저 예를 올리고 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지 새벽 예부를 하기 전에는 인사를 안 합니다 근사찰에서도 그것도 순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몰랐던 것을 그래서 맛이란 말은 맛있는 음식 부처님께 올리는 맛있는 음식을 맛이라고 그러는데 올릴 때 코를 위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두 손을 대든지 공약물은 이게 어간을 통과해서 오시면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개물을 예전에는 차를 다려서 올리는 것을 다개물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런 깨끗한 물을 올리죠 물을 올릴 때도 역시 상단 그 다음에 중단 하단 이렇게 걷을 때는 하단 중단 상단 이렇게 걷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위계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밥 먹을 때도 위계질서가 필요해요 우리 말에 찬물도 우아래가 있듯이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이런 아버지가 뭐 숟가락을 먼저 든 뒤에 애들이 든다든지 이런 위계질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당 내에서 이런 공약물을 올릴 때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는 방법 절을 하는 방법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사찰에서는 음력 18일 날 영가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는 의식을 합니다 관음제일 날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18일 날 제장제일 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염주를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개수염주라고 해서 숫자를 세는 이게 보이죠? 똑똑 지나가는 거 그래서 개수염주 좀 기억을 하셔서 불교용품이라든지 가면은 이제 살 수가 있죠 신배장군 대다란이라든지 외울 때 이게 개수염주를 한다고 그랬고 또 이 모주가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공약물을 특히 어떤 쌀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올렸을 때 떡을 올리고 나서 본인이 거기다가 이렇게 눈두장을 찍어놓지 않습니까? 본인이 올렸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떡을 올려놓고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약물은 한 번 올라가면은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 알겠는가요? 본인 손에서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쓰든 말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책임이다 그 말이죠 본인이 올렸으면은 그 본인이 올렸던 그걸로 해서 공덕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든 말든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일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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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떡을 올려놓고 떡을 무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누가 옮기냐 안 옮기냐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올렸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그런 좀 수준 떨어진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갔다가 누가 올려가지고 고놈을 또 집에 가져가서 또 뭐 자기가 올렸다고 해서 이름 써놓고 이러지 말고 공덕을 짓는 데는 것은 음덕이 최고예요 뭔 덕이 최고예요? 음덕 음덕이 최고예요 음성적으로 짓는 것이 최고지 보이게 짓는 것은 이미 그 본인에 대한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공덕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무주상보시 라고 그랬잖아요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과일을 올렸으면은 올리는 거로 끝내라 그 말이죠 향도 올렸으면 끝내 초도 올렸으면 끝내 또 이름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부처님이 모르면은 사표 내야죠 사실은 그걸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실지 실견해시다 그랬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물을 올릴 때는 거기에서 무선으로 눈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어디로 옮기냐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고 한 번 올렸으면은 내 공덕은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쓰고 안 쓰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게 계속 연결된다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동업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업을 같이 진다 그 말이죠 동업 공업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살인범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줬어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칼을 사가지고 사람을 헤쳤어 그러면 그게 돈을 준 사람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돈을 준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보시가 그 사람의 공덕이 되는 거고 그걸 칼을 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약물을 올릴 때 절대 보는 눈도장을 찍어놓는다든지 떡을 올려놓고 또 떡을 싸간다든지 또 떡을 올려가지고 좀 약간 쓰러지면은 아 이게 재수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초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타면은 뭐가 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보이는 현상에 너무 급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배우는 것이 어떤 보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무상해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다 변해요 스님도 변해 그렇지만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잖아요 많이 착각을 해요 우리 금강여에서도 이 상을 버리라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인은 착각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본인은 착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이게 그 무의식 간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습이 필요하다니까요 습관이라는 것은 칸트가 얘기했다시피 제2천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습관을 잘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물 올릴 때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올리면은 그걸 끝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너무 애착을 하지 말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 그 솔개의 선택이란 그 얘기가 아주 대세인데 그게 이제 골자가 뭐냐면 황골탈퇴에요 갱생을 뜯어낸 거예요 황골탈퇴 그러니까 그동안에 묵어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자는 것인데 어떤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불교로 얘기했나면 윤회예요 다시 태어난 환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솔개가 한 70여 년 80여 년 산답니다 뭐 솔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40년 동안 살면 그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무뎌지고 또 날개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날지 모더러 무거워진대요 그러면 그 솔개가 초이스를 하는데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여기서 이 상태로 해서 사냥을 못 해서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갱생을 해야 되냐 그럼 솔개가 선택을 하기를 거기서 죽은 솔개도 있겠지만 사냥을 못 하면 죽으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이 바이산으로 가가지고 그 부리를 본인이 오랫동안 묵었던 부리 이 부리가 무뎌져가지고 이게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톱도 길면 잘라줘야지만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부리를 바이산에다가 확 이렇게 쪼으면 그 부리가 전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아주 튼튼하고 매끄러운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채울 수가 없어 그릇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그릇을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비워야지만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변화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리로 해가지고 또 발톱을 다 뽑아버련대요 그 무대에 있는 발톱을 그러면 거기서 발톱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깃털을 다 뽑은데요 그게 약 한 100일이 넘게 걸린다네요 100일이 100일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아 솔개도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물면 사람이 100일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100일으면은 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새로운 어떤 불이가 나오고 발톱이 나오고 또 깃털이 나와가지고 갱생을 해가지고 새롭게 4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시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말이에요 꼭 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면 스승을 수백 명씩 만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따라서 들리는 것이 그게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회를 다니면 생각이 좀 변화되고 애자리는 아주 심한 얘기 하더라도 말도 좀 조심하고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했으면 말을 조심 안 하면 주둥이 닥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둥이에서 말을 심하게 하면 아가리 닥쳐라 그러듯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모든 화는 말에서부터 나오는데 또 말도 또 부딪히고 또 나오고 부딪히고 오면 커져가지고 더 커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만 전철 내리는 여기 전부 틀린 사람이 세 사람이 그 전철을 타면은 한 사람은 여기서 내려야 하고 한 사람은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은 여기서 내려야 되면 거기서 앞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다 같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본인이 내리면 본인 흉부할까 봐서 못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앞에 내리면은 그 사람이 또 흉을 보고 또 내리면 흉을 볼까 봐서 오직 했으면 흉 보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껏 흉을 봤으면은 다시 흉을 보지 않도록 우리 본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불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회를 다니면 이제껏 계속 어떤 긴보살 흉 보고 이보살 이간질 시키고 고보살 고자질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지 말고 새롭게 말도 참 칭찬의 말을 한다든지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절에 다니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변화가 안 생기면 무슨 변화가 안 생기면 절에 다니나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을 다니면서 공약물 올렸으면은 이제 변화가 생겨야지 예전이나 지금과 똑같이 주건장 안 올려가지고 이름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품을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오랫동안 스님이 절에서 있으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에 공약물 올리면은 올리고 나서 본인 정성을 다했으면 됐고 또 그게 어떻게 쓰든 간에 그건 안중일이고 다음 시간에 목탁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목탁의 유래에 대해서 보면은 또 그런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법구라든지 왜 요령이 있느냐 또 목탁이 있느냐 또 북은 외치고 또 종은 외치는지 또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니까요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롭게 가정도 새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초심이라고 얘기하는 초심 초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어떤 그런 마음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기초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물도 지으려고 하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운동하는데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그 스윙 기초를 탓기 위해서 하루에 오천번 만 번씩 스윙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어떤 기초적인 것이 중요해요 사실 기초 교리가 훨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관경만은 금관경만 딱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하시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 개발 완성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변화를 가져서 계속 그걸 변화를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나서 본인 것으로 완성을 시킨다 그 말이죠 좋은 것은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묵었던 것이 있으면 봄도 되고 그러니까 겨울에 입었던 옷 다 다시 챙겨가지고 빨아서 넣듯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옷을 갈아입듯이 그러나 어떤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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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